오늘은 감성 넘치는 트로트 가수 손태진 씨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트로트의 무대에서 손태진 씨는 지난 5년간 자신을 괴롭혀온 불안증과 무대공포증에 대해 용기있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MC 김성주와 다른 출연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손태진 씨는 무대공포증과 함께 발라드를 부르는 것이 여전히 어렵고 대인기피증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손태진 씨는 KBS 트로트 전국체전에 참가하며 꾸준히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능력이 뛰어난 마스터 신지 씨는 과거 우울증과의 싸움과 술에 의존했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손태진 씨의 심리적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지 씨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코요테 활동을 일시 중단하고 치료에 전념했습니다. 손태진 씨는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스터트롯의 다음 라운드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그의 불안증이 심해져 무대에 서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지만 그의 의지와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소식으로 손태진 씨는 MBC 에브리원 마을의 가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특유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치된 마을 공간을 변신시키는 콘셉트를 가지고 있으며 손태진 씨는 프로그램에서 아르바이트생 역할을 맡아 어머니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디너쇼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합니다. 손태진 씨가 앞으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활동하길 바라며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열정의 경위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